1. 예뻐졌네. 결혼생활이 할만한가 보지? 왜 이러세요? 얘가 왜 도키를 세우고 그래?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니? 잘만 됐으면 한집에서 같이 살 뻔한 사이잖니? 잘 안됐으니까 아무 사이 아니죠 지금? 여전히 당당하구나. 동아 잘 있냐고 안 묻니? 제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아주머니께서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여기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상관없어요. 아주머니? 니가 이러면 내 생각이 달라져. 무슨 생각이요? 못 미워. 제가 아주머니 바지까랑이라도 자꾸 빌어야 하나요? 저 그렇게 빌어야 할 이유 전혀 없는데요. 왜 빌어야 한다고 생각하니? 난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저 우리 아들 옛날 여자친구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그 세월이 대체 얼마야? 그래서 만나서 차나 한잔하려고 했는데 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구나 나나 동아나 보아하니 너희 시어머니 널 꽉 믿는 눈치인데 언제까지 그럴지 걱정된다. 치사하게 왜 이러세요? 치사? 글쎄 누가 너 치사한지 두고 보자 착각은 니가 내라 아니 어 theatrical 시간이 다 했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